곧 임하는 여호와의 심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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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론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벨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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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어떤 악한 사단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바벨론의 어떤 영에 의해서 마지막 대를 준비하고 치닫는 그러한 것을 마치 보는 듯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존재가 나타날지 어떤 국가의 시스템이 나타날지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어떤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어떤 나라들을 지목할 수 있겠지만 이 요한계로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을 묘사하는 여러가지 디스크라이브하는 묘사하는 그것들을 쭉 볼 때 몇몇 신학자들이 또 선교학자들이 이 바벨론을 이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터키와 트루스장과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또 이슬람으로 인해 수많은 상인들이 치부 불을 얻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가는 과정들을 지금 볼 때에 그 바벨론의 한 모습 가운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보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면 이슬람이 멸망을 당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멸망을 당합니다 한순간에 여기 보면 한 시간에 10절에 보면 한 시간에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고요 또 17절에 보면 그의 부가 한 시간에 망하두다 그리고 모든 선장과 각체에 다니는 선객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보고 그 불타는 바벨론 성을 보면서 외쳐 가로대 큰 성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울며 애통하면서 그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울고 애통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부해던 자들이 한순간에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멸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말미야마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슬람이 거대한 무서운 물결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도전하고 온 열광과 민족들 가운데 무서운 영향력을 끼치고 이슬람으로 말미야마 그들이 부하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가게 되고 그 무서운 영향력이 지금 막 전 세계를 뒤엎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비록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의 피로 흘리지만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기뻐하고 죽도와라 기뻐하고 죽도와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신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8절 17절 18절 19절을 보면 이 바벨론의 죄가 얼마나 무섭게 하늘을 뭐라 그럴까요 그 하늘을 사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이 무고한 백성들의 피해를 흘리고 잔인하게 죽이고 얼마 전에 미국 기자 한 사람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참 안타까운 바로 그 자리에서 칼로 보급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또 광고하게는 선포하게는 그 다음 또 잡힌 미국 기자를 그 다음에 죽였다 또 지금 광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 기자는 진리를 알기로 원했고 어찌면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어찌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그 안타까운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고 싶어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의 정신은 그 팩트를 보기로 원해요 어찌면 그대 편일 수도 있는데 단지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심만으로 참 무참하게 미참하게 죽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린애들을 총을 겨누고 몇몇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다 목을 뱉어요 또 어린아이들을 목을 베이는 그러한 잔인한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한우를 사무치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실판하십니다 한순간에 실판하십니다 한순간에 그의 모든 불이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심판이 순식간에 임할 것이다 그 내용은 불로 써가냐 그래서 그래서 그 애통함과 그 땅과 하늘이 벌을 받고 그 심판으로 말하면 아마 그 주위와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의 13장과 용안개국 18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 가지에요 이사의 13장에 보니까 다시 3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을 명령하고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어떤 사람을 부르신가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이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를 부르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막 시대가 어지러워요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지진과 물난리와 천재 지변으로 말면 또 화산폭발과 또 폭동과 또 미시간에서 일어났던 그 폭동이 이 LA에서 또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떤 순간에 딱 촉발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이 그냥 그런 것들이 어디서든지 존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캘리포니아 계속적인 여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조그마한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서운 지진이 8정도 되는 9정도 되는 지진이 캘리포니아에 일어납니다 이 전 캘리포니아의 케이아스는 혼란은 무서운 심판은 우리의 상상을 처할 겁니다 이러한 이러한 앞의 장례를 알 수 없는 언설턴한 언설턴한 시대를 살아가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나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용사를 부르고 계신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육신의 정역과 안목의 정역과 이 세상에 자랑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용사라 부르신 거에요 용사라 부르신 거에요 용사라 부르신 거에요 용사로 부르신 거에요 용사로 부르신다는 말은 뭐에요? 거룩한 전쟁으로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시대냐 전쟁의 시대에요 우리가 막 총칼 들고 뭐 대파하고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냐는 어떤 영적인 전쟁 속에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뭘 하시겠다는 거에요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검열하신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열과 횡으로 딱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체감하시는 거에요 준비가 준비가 됐는가 싸울 준비가 됐는가 무기는 갖고 있는가 무기가 제대로 안전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가 총 쏠 준비가 돼 있는가 그거를 지금 검사하고 계시는 거에요 조사하고 계시는 거에요 싸울 준비가 돼 있는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에요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아 편안하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하나님의 신반이 홀연히 임하게 되고 순식간에 임하게 돼요 그때 돼서 아 준비하지 못했는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 바야 투 플레이 힘드신 거에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죠 준비하는 자고 잘 싸우는 용사는 항상 준비하는 자에요 준비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항상 엑서사이즈 프랙티스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혹시 북한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팀 스피릿 작전을 통해서 막 연습들을 하잖아요 전쟁 연습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막 북한은 막 그럴 때마다 호돌갑을 떨면서 그냥 막 자기 나라에 쳐들어가는 자가 난리가 나는 거에요 진짜 쳐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는 거에요 항상 준비하는 거에요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항상 군인들은 훈련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훈련 받지 못하는 군사는 그는 백정 백패 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시고 프랙티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기도가 제일 힘들거든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뭐 봉사하는 거 뭐 교회에서 뭐 사역 맡으라면 다 보이는 거니까 또 사람들 눈치도 보면서 열심히 해요 다 체면이 있거든요 뭐 직제 하나 주면 할 수밖에 없어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면은 그 이름 때문이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체면이 있으니까 또 지책을 받았으니까 또 그런 지책을 막 마구잡이로 주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혼란스러워요 그거를 악용하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오용하고 뭐 그런 것은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고 소수로 하는 것이고 별로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기도만큼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기 위한 거룩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기도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5절에 보니까 곧 여하와 그의 진노의 변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를 뭐로 사용하신다? 진노의 변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백성들이 뭐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잘못된 것 이 세상의 불이한 것 이 세상의 잘못되어간 수많은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변기로 사용하십니다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일 뿐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쓰임을 받기만 뭐가 된다고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변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로 부르시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의 진노의 변기로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임할 이 바벨론의 심판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우면 세상에 대해서 무서울 것이 없죠 겨울 내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세상의 군항들과 정치가들과 위정자들과 사회 시스템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심지어는 종교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아니 심지어는 우리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Fear God이라는 것은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2장에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12장에서 말씀했던 결론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이시여 salvation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서 우리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쉐다이 전능이 하나님 전능자 큰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관계가 틀어지고 심지어는 내가 피지컬히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엘쉐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렵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엘쉐다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게 우리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심판 날이 이제 곧 가까이 오는 이때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험을 기뻐하는 거룩한 용사 또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의 훈련을 더 강하게 하고 준비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세상을 향한 진노의 변기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날 진노의 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이 땅을 향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진노의 변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과 땅에 권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흉류한 소식이 들려오고 또 여러가지 소문과 루머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유하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엘쉬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